2021년 5월 30일 여행 77탄 스타트업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바로바로미 누구요? 누구요? 여기 계십니까? 혹시 계십니까? 저 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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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요? 어? 누구요? 저 기억하지라. 네? 어디 계시오? 하나님? 어디여? 어디? 어? 시간이 지났어요. 시간이 지났어요. 누구야? 사리 이거 방금 전에 누가 마신 것 같은.. 방금 전에 누가 마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이거? 방금 전에 누가 입다 벗은 것 같은 느낌도.. 아아.. 여기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은 뭐지? 기운이 2, 3세인데.. 기새끼야! 기계.. 기.. 기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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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서 뭐가 걸어여..? 이거 그때.. 나한테 끌려온..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소리.. 방금 전에도 누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..? 아..뒤에 아프다.. 당분간 엘베 있는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베는 저하고 좀 안맞아요 당분간 엘베 있는 곳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제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야..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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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저거! 뭐야? 소리..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는 노숙자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타이밍이 없을 때 온 것 같아요 아..저는 봤을 때.. 이전에 제가 왔을 때도 다른 BJ분들이 갔다 왔을 때도 몇 번을 발견을 했어요 올 때마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근데 제가 올 때는 지금은 그때 신고 당하고 나서 그 후로 지금 없는 건지.. 네.. 일단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전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야? 뭐야? ㅇ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